브로데? 암호 브로데 이거 빨리 잡아야 된다 얘네 지워둔다 5% 피 허리캔 프리 이슈 딱 붙어서 쏴 근접탄 크라칼부시 크라칼부시 어? 야 나 이거 아이콘 사라지는 거 거놨다 어떡하지? 온 아이콘? 비어 그러지 살살 페이터 할게 둘러지 하지 말고 디스 인게 됐다 지금 자기가 허리캔 프리 이슈한테 맞는다 웹 걸어 웹 걸어 범핑이야 범핑 범핑에 반대로 범핑을 해야지 범핑 게이트 쪽으로 붙었다가 허리캔 프리 이슈한테 붙어 야 왜 속도를 올려주냐 미치겠네 정말 이피까지 올라갔잖아 범핑 모르는 사람들은 킴레인지 킴레인지 500 야 늦었어 이제 붙었어 할 수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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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범핑 아는 사람들은 범핑하고 범핑 모르는 사람들은 킴레인지 500 헐캔 주한테 더 왔다 그래 카피 인게 쟀다 다시 인게 쟀다 헐캔 프리 이슈 다시 인게 쟀어 인게 쟀어 아무 물어들든 해 카라칼 아 로제 앵커 야 우리 개검 맞고는 못한다 카라칼 개검 맞을 수 있다 오케이 아무 브로드를 하세요 아무도 안 와 만산브로드 해 만산브로드 해 레드박스 잘 봐 범핑 계속 범핑 계속 범핑 안 올렸어 비타야 정신 차려 아수라 너 잘못돼 있어 범핑할 수 있는 사람들 계속 범핑해 허리케인들 허리케인 플리 이슈 계속 범핑해 피 허리케인 플리 이슈 비호야 비호야 엠 허리케인 플리 이슈 니가 태클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쟤 뉴툰데 응? 왜 개검까지 마그맨 맞으면 아 내가 레드라 나 때리고 있는 거구나 가자 뭘 봐 프라이머리 앰 허리케인 개검한테 맞으면 바로 브로드 하고 고 고 고 고 그럼 저런 생각은 안 하지마 비호 암호 브로드 좀 해라 이 실드가 미안해 아 쏘리 쏘리 정신 차려봐 주거리가 아까 안 붙였네 로지는 드론 붙이지 마 로지는 드론 붙이면 로지 개검 맞으니까 붙이지 마 누워서 태클해라 뮤닛 아 빠르다 무시무시 무시무시 뮤닛 무시 뮤닛 무시 엠 허리케인 엠 허리케인 풀 DP 카밀라 브로드 잘 올려 브로드 잘 올려 자기가 오멘네이비추한테 맡고 있다 했냐? 카밀라 어디갔냐? 톡 3던 빨조사 너 상황 봐서 뮤닛한테 달려가서 체클 걸 수 있으면 레드존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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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조사 레드존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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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지 밀리냐? 아니 오케이 존나이고 가는데 오버로드? 오버로드? 오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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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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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군 당근노즈 당근노즈 오브로드? 녹차부터. 녹차 폴로즈 오브로드. 녹차 오브로드.